좌표 북위 36도 38분 49초 동경 129도 10분 12초 북위 36.64694도 동경 129.1700도 36.64694 129.1700 영양 화천리 3층 석탑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화천리에 있는 남북국시대 신라의 3층 석탑이다. 1977년 8월 22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609호로 지정되었다. 이 단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세운 모습의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석탑이다. 아래층 기단에는 12지 신상을 한 면에 3구씩 도드라지게 새겨놓았는데 손에는 각각 무기를 들고 앉아있는 모습이다. 위층 기단은 각 면의 모서리와 가운데에 기둥 모양의 조각을 두었으며 조각으로 나뉜 8곳에 8부 중상을 새겨놓았다. 몸돌과 지붕돌이 각각 한 돌로 조성된 탑신은 몸돌의 모서리마다 기둥 조각을 새겼다. 1층 몸돌에는 3연의 사천왕상 1구씩을 뚜렷이 드러나도록 조각했는데 악기를 밟고 있는 모습이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의 것이다. 지붕돌은 밑면의 받침이 각 사단식으로 얇고 평평한 모습이며 처마 밑은 수평을 이루고 있다. 무너지기 직전에 있었던 탑을 1974년 보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1층과 3층의 몸돌이 많이 손상되어 보는 이들이 안타깝다. 기단부에서 탑신에 이르기까지 표면에 많은 조각들이 있어 매우 화려하고 장식적인 석탑으로 구세기경에 건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탑은 통일신라시대인 구세기경에 축조된 3층 석탑이다. 이중기단 위에 3층의 몸돌을 갖춘 이 탑은 그 시대의 다른 탑에 비해 조각장식이 많은 탑이다. 이 탑의 높이는 약 4미터인데 하층기단에는 12지신상이 상층기단에는 8부중상 1층 탑신에는 사천왕상이 조각되어 있다. 이 탑의 지붕돌은 얇고 처마 밑층 수평으로 되어 있으며 받침수는 각층 4단인데 1층 몸돌과 3층 지붕돌은 많이 손상되었고 상륜부는 모두 없어졌다. 9세기 이후에 석탑 표면을 조각으로 장식하는 양식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 석탑의 조각들은 그 가운데서도 매우 화려한 면이 특징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